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리더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그다잖아 우리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리더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근데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제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생각보다 따뜻한 것 같아 그러기엔 너의 머리 볼륨이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남의 기분은 생각은 안 하는데 Anyway 그래서 저건 뭐지? Anyway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이 왔어 뭐야? 고잉 연말 결산 커멘터리 우리가 진짜 수많은 고잉을 찍었잖아 커멘터리라 읽고 드립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우리 뭐 반대하니까 커멘터리를 하라고 해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근데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거 다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로고가 이렇게 많은 줄은 진짜 몰랐어 와 어때 고잉 스티커를 만드는 거야 이걸 고잉 스티커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괜찮다 나는 빨리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고잉 세븐틴의 명장면들 있잖아 그걸 빨리 이모티콘으로 그거 너무 괜찮다 고잉 세븐틴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봐 지인분을 만났는데 지인분의 친구를 모르는 사람인데 고잉 스티커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 되게 내성적인데 되게 밝은 애라고 보는 거야 내성적인데 밝은 고잉 스티커를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옛날에는 음식점 가거나 우리 알아보신 분들이 약간 무대 잘 봤어 또는 예능 잘 봤어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고잉 잘 봤어요 고잉 잘 봤어요가 이게 신기해 진짜 많아 근데 이게 확실히 뭐 그 피디님의 그런 역량도 있지만 우리가 잘 있어서 같이 만든 거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항상 끝은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재미없었어 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난 그래도 합작이 잘 맞아서 내 말이 걔 너무 이기적이야 얘가 그래서 올 한 해 연말 결산을 하면서 들어가보죠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쉬웠던 것들도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승관아 사람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제일 위험한 거야 안다 안다 다 저희가 이걸 보기 전에 또 준디씨 영상이 있대요 어? 그 영상 한번 틀어보자 그러면 아 난 디에프트 보자 그래 그래 뭔데? 야 졸리냐? 야 이거 뭐 아 저는 출발 샌딩에서 그 엄청 빨리 뛰어였잖아요 사실 그거 저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어요 시상식 온 것 같은데 약간 수상소감 많이 했죠 근데?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엄청 빨랐어 얘 진짜 빨랐지 빨라 빨라 야 날라다녀 진짜 날라다녀 신발 벗겨졌어요 신발이 이 순간 너무 열정 넘쳐서 신발도 벗고 아 그거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한 게 기억에 남거든요 아쉬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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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종국에 모이기 때문에 아쉬웠던 야 얘도 이제 카트를 따네 카트를 또 따져야 된다고 이걸 편집 안 하고 내보내는 게 더 웃기다 사실 제가 9월 달부터 종국에 왔기 때문에 후반 촬영 멤버들과 함께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제일 아쉬웠던 거 같아요 남은 순간 어 제가 그 편 이름은 뭐지? 시골에 가서 물 안에서 그 신물 세우는 게 아 모내기 모내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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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도 그런 거 평소 절대 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니까 아 그치 그치 그리고 게임 하는데도 빨리 벗어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그니까 디에이티 형이 아 진짜 전 너무 아쉬운 게 디에이티 형이 불면제료에 없었어요 하이럴 게 많은데 죽었지 죽었어 김민규 다음으로 죽지 그만 좀 해주면 될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주운 아 기대된다 아 기대된다 왜 다 눈이 풀려있으시대 안녕하세요 세웅님 주운입니다 자 오늘은 오 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뽑아야 되면 저는 음 두 개 뽑을게요 첫 번째는 고잉 세웅 팀 고잉 컴퍼니 고잉 컴퍼니 오 컴퍼니 진짜? 오 컴퍼니래? 헛소리 하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드니까 되게 재밌고 되게 되게 음 신선한 거 같습니다 에스쿤스잖아 에스쿤스 그리고 루어 있잖아 루어 에스 생각하면 에이스 생각하면 에이스 생각나 에이스 싱 대 룩방 어때? 제가 봤을 때 이 콘텐츠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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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퍼니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백망원 할 때는 백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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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준형이 망원이 너무 좋아요 정한이 형 한 명랑 우리 이렇게 열두 명랑 같이 대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개 뽑겠습니다 너가 내 돈을 뺏어가도 되고 저는 이제부터 형랑 모르는 사이요 아쉬운 에피소드 아쉬운 에피소드 가보려고 하면 제일 최근에 수능특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왜왜 인호가 잘 못했나봐 아니 그런가? 멤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특히 무궁화꽃이 게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준형이 단순한 게임 좋아해서 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제일 신나게 맞아 진짜 신나했을 거야 그리고 제일 흥분도 많이 했을 거야 맞아 나 안 죽였는데 막 이랬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촬영할 때 가장 인상 기뻐던 순간 TTT 뽑을게요 왜냐면 TTT는 항상 TTT 할 때마다 이제 예능 촬영하는 거보다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러 가는 거 같아서 되게 평상에 있는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다음 스케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준형이었습니다 박수! 야 뭐야 야 문준이 뭐야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나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해 코멘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수트 입고 시상식처럼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했나 약간 싶을 정도로 아 그래? 알고 보니까 앞에 프로포트가 있었대 파리 파리 프랑스 명품화전품 록시당 안 프로방스 피로 스트레스를 싹 날려줘 릴렉싱 롤언 주머니의 속 편한 포켓 사이즈 릴렉싱 롤언 록시당 릴렉싱 롤언 록시당 릴렉싱 롤언 도겨빙met 록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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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개밍망 안 걸리는 건데 시작하자 마자 갑자기 형 이거 미스터리 미스터리구나 이랬잖아 그때 이제 확 당황을 했지 내가 이걸 벌써 알아낸다고 이러면서 야 너 뭐야 너 음식을 왜 들고 가 도겸 뭐야 미스터리 나 뭐여 미스터리 오늘 너무 미스터리해 미스터리 근데 1년 전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다 멤버들 5년이 있어 이게 그 2020년 프로젝트 첫 번째 그거잖아 맞아 맞아 여기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어? 뭐냐 그 소리 크기 데시벨이 좀 웃겼지 어 데시벨 재면서 나가 하는 거 이게 재밌었지 데시벨 나 이거 웃길 거야 맞아 나 이거 웃긴 걸로 알고 있어 저거 열심히 하는 게 웃겨 나가 젓가락 째다 이거 앞에도 있나 보네 재밌는 게 순마리가 아삭에서 걸린 게 있어 전주일 거야 전주 아까 전에 하면 야 보지 마 여기서 하자 당장인데 사실 사실 나 이렇게까지 해서 너무 고마워 많이 끌어졌어 넘어가 땡 저거 뭐야 그림의 떡은 뭐지 우리? 저거 있는데도 못 먹고 아 이거 아 고기 먹었던 거 이게 인간 체스야 왜? 저거 나야? 인간 체스에서 진 팀이 못 먹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윤정한의 생각에 나죠 아이디어에서 이번 콘텐츠는 뭘까요?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팁이 고기 먹기 어 그리고 노래방 소원권으로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이가 저의 소원권이 진짜 많았어 그쵸 나 그때 깡통차게 이겨가지고 난 이때 느꼈던 게 고잉 세븐틴 제작진분들이랑 함께 만들러 가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았어 그랬구나 그래서 더 의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즉석에서 만들어서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진짜 고잉 세븐틴이 반응이 딱 왔던 레전드 약간 레전드가 뭐가 있지 우리가? 카니발이지 카니발이지? 어 술래잡기 해선 소원이야 우리 TTT가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어 맞아 맞아 하이퍼리얼리즘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하이퍼리얼리즘 이게 레전드이긴 하여 확실히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술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촬영 같지 않아서 좋았어 나도 컬처 숏 거였어 이렇게 해도 되나? 반응이 진짜 좋았어 조회수가 얼마예요 지금? 도겸 씨? 620만 원 난 이 시작 인트로도 너무 좋았어 어 이거 방송 안 하기 방송 아니야? 다시 한 번 알지마 예능 아니야? 아니 족구가 너무 웃겼어 근데 편집돼서 그렇지 족구를 진짜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잖아 노래방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 이게 역시 술이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정원이 맛있어 족구를 공중이었는데 저 감성이 너무 좋아 아니 여기서 진짜 최고는 그거였어 버논이가 계속 자고 있는 거 근데 잠깐만 근데 우리 할 면 없어 버논이 여기 없잖아 아니 차도 왜 괜찮냐고 건강하게 자고 했지 건강하게 이게 좀 얻어야지 아니 근데 컴퓨터 생일이었지 아니야 아니야 명호 명호 우지랑 명호 명호랑 우지 생일 같이 축하했잖아 명호 저때 저 머리였구나 명호 이 머리 진짜 너무 안 돌리는데 내년 불면제에 또 얘기하자 얘기해야겠다 간 거야 야 우지야 너 마셔봤어? 방금 마셔봤어 5대 나 한 잔 마셔봤어 아 괜찮은데? 불문절에 해? 지금 어떡해 아 그거잖아 괜찮은데? 그 불문절에서 인정해? 인정하려고 할 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 게 좋더라고 아 괜히 머쓱하니까 아 그냥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저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야 근데 이 와중에 옷이 홈페인이 먹어 어때? 표지 봐봐 아 괜찮은데? 저 눈빛 저걸 또 잡았어 깨알을 브랜드류 저 때 처음 먹어봤어 형 나 그거 보고 싶어 띠리띠륭 시아 형 거 보고 싶은데 이거 나오겠지? 아 나 진짜 시아 형 이게 너무 웃겨서 따로 봤어 나도 아 그냥 물음 표현이 좋아 띠리띠륭 띠리띠 너무 열심히 해야 돼 한 번만 다시 봐봐요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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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술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방이고요 기분은 좋은데 진짜 음정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후드가 올라가고 띠리 띠리 이 형이 하니까 웃긴 거야 야 근데 편집에 굴 쇼 이러고 있는 거에다가 무릎을 뜯는 게 너무 웃겨 야 우리 또 한 번 가자 TTT 안 되겠다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민망하다 진짜 족구로 가자 족구 족구 문준이 한 번 훑자 내 머리 갈매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 같은데 정환이 형 이마 진짜 넓다 형 모자 계속 쓰고 있어라 대머리 갈매기인 줄 알았어 대머리 독수리 들어봤는데 대머리 갈매기 갈매기 좀 쳐들어 보겠다 족구 재밌었는데 우린 참 이런 거 좋아해 다들 못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저 담금주가 저렇게 먹는 게 아니라며 저 담금주 저렇게 먹는 거고 사람들이 뭐라 해 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먹냐고 우리 원액을 먹은 거야 어쩐지 진짜 쓰게 쓰더라 아 진짜 족구 문준이 개인직기 따고 싶어 승관이가 잘하는 척하는데 못해 승관이 국기 중독의 발목은 정의 시작이었어 약간 승관이 스포츠의 리더병 있잖아 맞아 맞아 리더병 있어 라켓 포즈가 너무 행복했어 난 이 장면 너무 기뻐 나 혼자 머리 박은 거 굽스 좋아 좋아 A 그렇지 나이스 민규야 어! 어!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괜찮아 와 민규야 TTT도 다음에 또 가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진짜 다음에도 하이퍼리얼리 좀 나 저 편집이 너무 좋아 그다음에 또 고잉이 많이 알려진 게 놀이터도 되게 많이 알려진 게 오 놀이터도 많이 알려진 거야 놀이터 재밌었지 우와 인트로 달랐어 옛날 인트로다 이거 2019년이다 추억이네 제 안무 우리가 이게 우리끼리 노는 콘텐츠가 약간 장점인 게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근데 저 때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동심으로 돌아갔어 초등학교 때 놀던 느낌 근데 알지?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나는 그 땀 땀이 약간 좀 뭔가 약간 진짜 어릴 때 같았어 나 이 편에 깡불차게 이제 도겸이 달려오는 건 봐줘야 돼 아니 저것도 어려웠어 저것도 야 김민규 나와 거기 뒤에 야 도겸이 떨린다 도겸이 떨린다 나와 나와 진짜 걔네 진심으로 참았어 난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려고 하시고 어 나 이거 보면 그거 생각났어 뭐? 우리 TTT 때 5년 안에 사기당한다고 무해하다 무해하다 너는 그러니까 형은 이 말을 믿으면 5년 안에 사기당한다고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아 넌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다른 편 뭐 있을까? 좀 최근에 한 번 봐봐 최근에 이렇게 뭔가 그 편에서도 가장 뭔가 다 기억에 남는 진짜 웃겠다는 포인트들 있잖아 아 그치 말해보자 생각나는 거 그냥 하트라이더 물폭탄 진짜 엄청 맞았지 그때 날씨 되게 좋았잖아 카트 때 그 물폭탄 장면을 보자 디노만 맞는 거 보면 돼 디노 진짜 많이 맞았어 얘 디노가 거의 자기 팀 다 맞았어 진짜 저날에 옷을 한 두 번 갈아입었나 아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야 얘들아 여기서 물팔이 걸리면 죽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맛들려가지고 그냥 야 물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팔이 왜 말아 넣어줘 봐 그냥 가지 같은 팀 하하하하 그냥 써 하하하하 아 방금 호시 형 제가 너무 무해한데 하하하하 이러니까 지인분이 밝게 볼만도 하네 하하하하하하 같은 팀이 같으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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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이 리액션이 좋아 표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진짜 어떡하지 뭔 줄 알았잖아 따닥 따닥 누르는데 표정 다 달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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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작풀이잖아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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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내 성적이라뇨? 진짜 행복해 보여 하하하 또 모이치 레전드 약간? 아 재밌다 근데 나는 베드쿠루랑 얘가 그 막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 목적인 거 그거 얘가 자기가 깨달은 그 모음이 너무 멋있어 박준기의 복수를 하려고 그렇다면? 박준기의 복수를 나와요? 알겠다 아 나 복제인간이구나 나네 근데 나는 베드쿠루에서 얘랑 디에잇이 대사 주고받는 게 뭔가 약간 진짜 빠져가지고 둘 다 연기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재밌었어 어 멋있었어 너야? 너야? 영어는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너는 지금 여기서 연기하는 거야? 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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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드쿨루 다음 거 할 때는 우리가 전날부터 인물을 숙제해서 그 사람이 돼서 나와야 돼 잠시만 그러면 그게 서사가 베드쿨루랑 이거랑 비슷한 건가? 조금 다르지 달라 우리 고잉 세븐틴의 약간 호러물을 해야 하나? 후리물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나도 생각하는 게 남량특집 남량특집 술래잡기? 우리 그것도 반응을 해줄게 우리가 고잉이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은근히 호러물이 은근히 인기가 많아 근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잘 났던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은 봤을 때 되게 밝고 잘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이게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는 거지 진짜 실제로 가면 진짜 안 보여 가면 쓴 사람들 너무 무서워 도겸이랑 나랑 한 방에 갇혀가지고 촬영할 때는 되게 짧게 나왔는데 거기 우리 방에서 못 나왔어 둘이 거의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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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없는데 나는 올해 고잉 중에 수능특집이 그냥 원탑 그거 아니면 불면제로 왔다 갔다 할 거 같아 불면제로랑 아마 수능특집이 비슷했어 촬영 시기가 맞아 그때 고잉 찍을 때 너무 텐션이 좋았어 디에시로 진영이 그래서 아쉬울 수도 있나 봐 맞아 너무 재밌었는데 없어서 수능특집은 진짜 아쉬울만 해 내가 살면서 해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중에 그냥 가장 재밌었는데 비교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디에잇과 시비인 그림자가 뭐야? 아 그 12명이 뒤에서 따라하는 거 형 거기서 부족팀 나왔잖아 형이 계속 등등등 이런 속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스킬적으로 제일 컸던 건 무인도가 아니었어 그치 보물섬 무인도 컸지 섬 빌려서 한 건데 난 진짜 섬갈 줄은 상상도 못 했어 그게 그 편인데 TV에도 처음 맞아 맞아 아 마우스버스터즈 마우스버스터즈 진짜 재밌었지 저 진짜 힘들었는데 잡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우스버스터즈는 그 본 게임보다 뒤에 뒤에가 제일 재밌었어 벌칙자 아저씨 포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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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추격전 우린 이때 추격전이 처음이었잖아 이때 첫 추격전이잖아 나름 스킬 컸어 추격전 지고 호시 갑자기 우리 다 앉아서 포기와 보이는데 뛰어와가지고 내가 터치해놨으니까 풀리지 언제 풀려? 한 5분 뒤에 5분 뒤에? 그럼 좀 빨리빨리 다녀야겠다 내가 5분 5분 뒤에라고 해서 간 거구나 저 워두가 그냥 빌런이었네 5분 뒤에 5분 뒤에 3분 뒤에 너 왜 여기 있어? 못 조선해 야 나 진짜 진짜 저 때 엄청 무서웠어 너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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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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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명장면이야 그냥 형이 범죄도시야 진짜로 나 저 때 얼굴 다 맞아가지고 진짜 거의 형이 범인이었는데 나 너무 멋있고 싶었어 근데 니네가 너무 막 이게 막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얘네가 진짜 잡고 싶었구나 와 명장면이다 근데 이거 어 영화 같았어 어 아 그리고 문준이도 막 잠깐만 뭐 뭐 뭐 뭐 뭐 하지마 뻥이야! 이러면서 아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잠깐만 기소 슬기야 멈춰 10초 동안 10초 동안 5 5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야 뭐야 저 형 내가 진짜 뚝뚝했어 그거 아 우리 그거 갓 탤런트 한 거 아 그거 오랜만이지 아 그거야 재밌었지 마주스타 준영 그거 뮤지컬 하고 너네 진짜 대단한 거 같아 형 야 우리 진짜 많이 했다 나왔다 나왔다 문준이다 문준이다 아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화도 있는데 문화도 님은 아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왔습니다 아 준영아 생각보다 제일 시키면 잘해 잘해 약간 민망한 것들이 있어 나는 이걸 너무 좋아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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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문화도 시니까 조금만 보여주시면 조금만 자 여기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이렇게 헤쳐 나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세요? 나는 살 테니 어떻게 해야지 아 이게 남대기생 살 테니 그 노래에 그 문장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어가야 되는데 오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지금 노력하는 게 너무 웃기지 나 저기요 나 인자 한 장 우와 오 현장감 있다 현장감 있어 우리 코멘트를 하러 온 거야? 보러 온 거야? 너무 좋다 진짜 광대 아빠 저런 게 은근히 솔직히 말해서 예능 나가서 하면 진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고잉이어서 이제 고잉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볼만한 것도 뭐 있냐 우리 난 마구마구도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해 마구마구도 재밌었지 이때 서로 약간 감정 좀 상해가지고 굴리는 거 굴리는 거 때문에 감정 좀 상해져가지고 잘 던지네 아 근데 가운드가 너무 신경다 아 근데 위로 뛰어서 주는데 아 저희 투수의 그 그럼 진짜? 나 이렇게 해준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 저때 물공 찾을 때가 진짜 신기했었어 찰 줄 몰랐어 물공의 기적 여기는 물공을 봐야 돼 물공 물공 볼까 한 번? 수고하겠습니다 아 물공이다 물공 진짜 물공 이건 리스펙 해줘야 된다 세게 차 봐 세게 차 봐 진짜 아프긴 아프더라 이거 어땠어 물공 순간에 앞으로 다 붙잖아 아니 저거 그리고 띄울 수가 없는데 저거 핑크색을 파올라이너라고 하는 게 너무 맞아 근데 형 한 폴드 안 되는 건가? 되는데 핑크를 맞으면 안 돼 저게 뭔 말이야 다음번에 도겸이는 우리 팀이야 필 오! 오! 아프다 오! 힐 오! 아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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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힐 오! 와 저걸 찾았어 한번 놓쳐 우지형도 무거워 나도 잡고 뭐야 이게 하하하하 우리는 약간 단순하고 저런 거 해야 돼 그니까 활동적인 것도 돌라이 3도 재밌었는데 아! 돌라이 3 아 돌라이 3 아 돌라이 3 정환이가 근데 그때 진짜 나한테 배신감 진짜 배신감 느꼈대 그것도 그렇고 A씨도 같이 배신감 엄청 느껴가지고 완전 A씨 완전 삐져가지고 음 나 자녀 이 형태가 잘했다 그래서 무조건 무거워야 한다고 걱정? 아 Schedule 예.시 Yes. 폭풍 경찰은 시민편이야 가엔라 나랑 A씨랑 협력을 해놓고 갑자기 지 이미지 챙기고 돈 챙기고 다 챙겨서 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지? 시민들 브로커야 맞지? 아니야 마피아는 있긴 있어 저 에스쿱스 저 자식 다 알면서 너 브로커 시민들 브로커야 제일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게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제일 확률이 없지만 있을 땐 제일 있잖아 근데 오늘 이게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났어 어 맞아 이게 없었어 마피아라는 사람이 있으면 느낌 세한 게 있는데 없었어 근데 없다는 걸 파악한 것도 진짜 신기해 잘했어 진짜로 없는 거 아니야 막 들떠서 막 헛소리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명이 막 자기 예의들도 막 껄껄 넘어져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도겸이가 어떻게 알았지? 둘이 다 표정이 당황 눈빛 흔들리는 거 봐 시즌3를 마지막을 이렇게 나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내가 뭐야 자기 진질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게 계속 우리가 아니야 내 감 뭐야 뭐야 나 뭐야 이거 뭐야 나 소름 돋아 내 감 때문에 내가 맞춘 게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 오로지 우리는 바보인 게 아니라 아니 우린 바보인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저걸 알아내는 게 대단한 거야 맞아 맞아 첫날밤 보자 첫날밤 형 죽은 거 보고 싶은 거야 뭐야 아 그래? 응 넘어가 누가 죽었어요? 넘어가 있으면 없습니다 근데 디노 표정 뭐야 의사 미쳤다 의사 미쳤다 와 내가 해냈구나 내가 의사로서 해냈구나 이 표정이야 지금 나 영웅이야 나 히어로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어? 지금 이렇게 가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 그냥 너는 그냥 진짜 그거야 다행히 없습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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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거네? 어 아니 그냥 나는 이거 이 상황을 다 모르는데 디노가 너무 웃긴 거야 아 왜 이렇게 건조하지? 아 입술을 왜 이렇게 말라지? 아 좋았어 촉촉한데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아 나 목걸이 필요 없어 괜찮아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게 록 식당 밖에 없다 스마그 이게 널 시어버트의 보습 효과가 너의 손을 촉촉하게 해줄 거야 MBTI를 생각보다 진짜 빨리 했어 맞아 맞아 요즘 되게 핫하잖아 요즘 되게 핫하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했다는 게 좀 놀라워 나는 MBTI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 또 열한 번 해봤다고 어 근데 또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카트도 진짜 우리 그때 카트 게임 한창 할 때 그때 딱 찍고 약간 흐름을 제일 빨리 흡수해서 대입을 시켜주는 거 같아 그리고 난 전생연보다 재밌었어 아 고맙다 추석 추석도 했던 거 뭐지 그거? 구조고락 구조고락감도 재밌었고 옛날 감성을 살짝 건드려주는 게 있지 그것도 그렇고 막 출발 세븐틴도 그렇고 우지 형이 MC 하는 것도 재밌어 우지가 MC를 잘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현석이 형이 나한테 욕심이 있어 어 있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개그 코드가 잘 맞아 현석이 형이랑 나한테 좋아 재밌어 잘 맞아 우리도 찍으면서 사실 항상 다 재밌게 찍는 건 아니야 나도 막 이거 맞는 건가? 셉식당도 솔직히 나는 야 그거 왜 난 진짜 고생했는데 난 그것보다 그게 더 재미없을 줄 알았어 그거 파리바게트 그거 어 여기 코스장 보고 항상 드립편 나올 때마다 우리 찍을 때 계속 야 이거 카니발 냄새 난다고 계속 그랬었어 다행히 카니발은 카니발 가족 난 재밌는데 드립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냥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편집을 잘 해주시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드립할 때는 정한이 형이 한몫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너무 경우도 없다 경우도 없고 경우도 없고 경우가 없대 근데 보잖아 방송 보잖아 나만 제일 분위기판 못하고 있어 그건 맞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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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너 무슨 소린다 나는 카메라 한 번만 그냥 그렇게 좋아 조건판 할 때 됐구나 감독님들 감독님들 한 번 하시죠 근데 진짜 초반에는 고용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으니까 막 그냥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막 되게 좀 책임감 이런 게 생기잖아 어쨌든 많이 보시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같아 그치 우리가 편하고 재밌으니까 우리의 케미가 잘 나오는 거 같아 진짜로 우리 아버지께서 현장에 오셨잖아 되게 놀라셨던 게 우리가 촬영을 너무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프로답다고 느끼셨대 오 오 이게 고용의 매력인 거 같아 어 우리 근데 그거 있지 않아? 그 캐럿분들이랑 큐빅분들이 질문을 질문을 보내준 게 있대 아 진짜 질문 좀 보자 그러면 도겸이가 읽어줘 응 재밌는 것들 뽑아줘 도겸아 승강이가 뽑아줘 메이저 예능인이 방송을 살릴 수 있는 것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올해 초반으로 먼저 갈게요 100만원에서 정한 외 멤버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장소가 없었고 배신하면 안 된다는 멤버들의 말이 없었다면 정한의 편에 섰을지 아니면 어 그것도 궁금한데 의리를 지켰을지 반응이 내 편에 쓰지 않았을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열두 명 다 섰어 어 충전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위한 재미도 있거든 그냥 난장판 됐을 것 같아 난장판 롤리네잇을 할 때마다 원우가 MC를 하는데 원우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원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긴장 긴장하잖아 우리 팀의 MC를 보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 시선이 닿으니까 나도 불면자로도 좀 긴장했어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베드클루 베드클루 때 나온 밧줄은 뭡니까? 이거는 PD님들의 답이 밧줄은 불이 꺼지면 나타나는 박준기의 자아가 움직일 수 없도록 범인을 밧줄로 묶어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 꺼질 때까지 민규리 계속 묶어두고 있어야 하는 거야 박준기의 자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살인이 안 되니까 근데 널 묶었었으면 근데 잠깐 묶었다 풀었잖아 묶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진 않으니까 다시 풀어준 거지 근데 내가 반에 묶여 있으면 내 자아가 나오니까 대박 그때 묶어놨어야 하는 거야 와 저희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알았어 내용이 바뀌었으면 우리끼리 파티하고 진짜 집에 가는 내용으로 벽을 표현했을 때 거기서 담금줄 먹고 혹시 호랑이 굴에 진짜 가나요? 갈 듯 곧 가요 호랑이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호랑이가 너무 많이 커서 만남이 어려워졌어요 진짜 준비를 했었어요 살긴 살아야 되니까 진짜 우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인가요? 아니요 디노의 그 능력에 진짜 놀라셨나 봐요 디노 상황극 표현력은 배운 건지 아니면 저스트 재능인지 재능도 있고 디노는 또 배우기도 했지 고잉을 위해서 연기 레슨 한 거잖아요 내 생각에 디노의 그런 원천은 그냥 어릴 때 개그 콘서트를 너무 열심히 챙겨 봤었잖아 맞아요 개그 프로를 많이 좋아했어요 짜여져 있는 대본이 있고 고잉 세븐틴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던 편 논 논 슈현 끝까지 있었잖아 난 셉 식다 그것도 있는데 진짜 힘들었어 난 진짜로 저는 제가 못 웃겼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거 힘들 수 있어요 세븐틴을 소개해주거나 팬덤으로 입덕시키고 친구가 있으면 고잉 세븐틴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나는 TTT 그냥 우리 그대로 모습이다 진짜 난 수능 축제 나도 수능 축제 적당히 좀 귀여우면서 가야 될 거 같아 입덕해볼래? 아니 아니 그걸로 입덕할 수도 있어 아니 처음 보여주는데 13명 다 있는 게 좋으니까 아 그건 맞다 아 그렇긴 하지 고잉 세븐틴 에피소드를 한국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면 어디서 촬영하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진짜 무농무진할 것 같은데 다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영화 같은 걸 약간 오마주해서 분노의 질주 같은 걸 하는데 진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 카트라이더 시즌2인 거야? 종이차를 타고 명기만 하는 거야? 뭐 종이차를 타고 그런 걸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되게 뭐 많을 것 같아 미국에서 그래서 디노 뒷머리랑 호시 앞머리 다들 어때? 아 배웠네 배우신 분이네 고잉 절이야 고잉 절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런 대답은 멤버가 잠을 자고 있을 때만은 네 그럼 다시 물어봐주세요 캐럿들은 어때요? 캐럿들은 어때? 캐럿들은 어때? 캐럿들은 어때? 자 지금 시즌제가 아닌 에피소드들 중에서 시즌제가 됐으면 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나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나도 안 해가지고 시즌2 한 번 해볼까? 학교도 주기적으로 수능특집 가도 될 것 같아 수능특집은 수능 칠 때마다 어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찍을 때마다 모교 막 가는 거야 모교를 가는 거야 내 고등학교도 가줘 그러면 해외 가서도 꼭 찍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잘 될지 몰랐던 편이 궁금하대 광고 천재 세븐틴 카니발은 카니발? 카니발? 매번 찍을 때마다 잘 될지 모르고 찍지 않아? 카니발은 진짜 망할 줄 알았지 근데 뭔가 잘 될 것 같은 건 느낌이 와 그래서 잘 찍은 편은 멤버들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잖아 맞아 맞아 보고 싶다고 TTT 질문에서 왜 TTT는 잘 놀다가 갑자기 아침인 거죠? 라고 하는데 저희가 적당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때도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놀다가 저희도 갑자기 자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다 같이 있는 그림일 맞아 어느새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가 많았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민규는 스카이 라이빙 뛰나요? 아니 그만하라고 라임 보내주세요 뛰나요? 한번 하자 가시조라고 왔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렛츠고 진정한 악마를 보았다 자 불면조로에서 이후 슈아랑 도겸이는 화해를 했나요? 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아 맞다 맞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누가 잘못한 거야 그때는 누가 잘못했어 아직도 그 시작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도겸이랑 저랑 친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잠깐만 어? 버논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버논을 불렀잖아 네네 이걸 네가 제일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른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서 부른 건지 솔직히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 아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편집으로 알아서 이렇게 캐치하셨어 그래도 캐치하신 거네 역시 질문 재밌다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달라는 길도 많고 이거 찍었을 때 민규가 혼자 새벽 1시에 이거 촬영한 거에 대한 앞뒤 비하인드가 궁금하대 일단 겁을 많이 줬지 우리가 맞아 나는 그래서 아예 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짜 살아만 나와야겠다는 느낌으로 나 메이크업도 안 하고 갔어 그날 그냥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이거 무서웠어 새벽 1시에 갔는데 달빛밖에 안 보이고 와 진짜 영화다 얘가 진짜 무서웠을 거야 우리는 사실 밝을 때 해가지고 난 인생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어 아니 거기는 그 장소 으시시하다 나랑 디노 아침에 갔는데도 무서웠지 맞아 진짜 무서워 처음에 그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는 분이 그때 좀 소름 돋았어 고잉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보조 출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같이 하시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합니다 한 번 진짜 아 시우 씨 노래 선호하는 타입의 콘텐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 세븐틴이나 마구마구 같이 활동적인 체력적으로 몸을 쓰는 타입의 콘텐츠 2번 고잉컴퍼니 놀리나잇 같은 드립이 낭만한 타입의 콘텐츠 3번 백만원 돌라이 같은 두뇌와 눈치 싸움이 필요한 타입의 콘텐츠 아 근데 다 재밌긴 한데 근데 너무 다 재밌어요 눈치 고르기가 힘들어 아 여기서 그놈 제일 별로 어려운가? 고려성 너무 어려워 나도 약간 머리 쓰는 건 조금 복잡해 난 몰라 난 돌라이랑 백만원은 다른 결인 것 같아 나도 다른 결 맞아 마피아 마피아 아무튼 저희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다 좋아해요 내가 오늘 영상 보면서 느낀 건 조금 더 단순하고 우리의 그 어떤 순수한 면에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재밌는 느낌 맞아 맞아 다음에 놀이터가서 얼음땡 하자 근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고잉이 좀 다양한 거라서 좋긴 해 맞아 맞아 고잉은 고잉은 다양해야 돼 댓글은 이 정도로 읽어볼까요? 네 어찌됐든 저지됐든 어찌됐든 저지됐든 이도저도 이나저나 야 진짜 고잉에 관련한 좋은 추억이 많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으니까 코멘트 해도 재밌네 맞아요 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우리 다 같이 아 그치 할 말이 많네 저기 지금 쌓여진 저 로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좀 아 벅찬해 기대가 되고 난 진짜 멤버들이랑 해서 약간 편하게 계속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같아 우리가 분명히 놓친 정말 명장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많지 너무 많지 못 풀고 간 것도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셀 수 없긴 한데 갑자기 생겨난 명장면이 있네 뭐야 뭐야 저기 인간체스 승관이 엉덩방아 찍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확 떠올랐어 그런 거 하나하나 분명히 다 있긴 있을 거야 다 나도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 참 고잉 세븐틴 이제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아 그건 맞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잘 만난 거 같아 그렇죠 복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꾸준히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사랑 주시는 만큼 저희는 내년에는 더 재밌는 것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우리 모니터 보고 얘기해 그걸 왜 그래 내가 어디 볼 때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컨셉이라서 우리 진짜 내년에도 더 재밌는 것들로 보답을 해드리자 그리고 매 촬영마다 솔직히 우리가 이른 아침에 촬영할 때도 많고 막 멀리도 가는데 우리도 진짜 열심히 촬영하잖아 맞아 맞아 진짜 수고했지 우리도 진짜 어찌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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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우리 같이 하자 난 칼국수 생각하고 그러면 국밥부터 사이다 한 잔 네 이제 그러면 준비도 곧 돌아올 거니까 또 우리 13명이서 케미가 터지거든 맞아 맞아 뭐 어떻게 마무리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고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도 큐빅 분들, 캐럿 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입덕해 큐빅이 거의 캐럿 아니야? 입덕해 입덕해 입덕한 거야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창노래 차 님 아 쿠스씨 안경이 형 그림자가 수염처럼 나와가지고 안경을 벗어야 될 거 같아 수엄이 아 벗기 전에 벗기 전에 한번 보자 벗기 전에 한번 보자 아 여기가 아 그렇네 형 콧물같이 나와 아니 그거 하고 있어